볼줄이 나갈 수 있는 위치와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이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죠. 부안 베르다트. 베르다트 선수가 바르데스에게 뒤꿈과 리오넷 메시! 뒤로돼서 리오넷 메시! 판타스틸 원더 헤드컵! 리오넷 메시 월드컵의 전주곡이 메시 리그하기에서 울려퍼집니다. 토요일파 솔라시 메시! 자, 지가 막혔는데요. 자, 리오넷 메시의 클라스. 여기서 한번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리오넷 메시가 왜 메시인지, 그리고 리오넷 메시의 몸 상태. 왜 올해가 월드컵의 해인지 보여주는 리오넷 메시입니다. 자, 동료 선수들도 지금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바르데스가요. 자, 아르헨티나 동료가 로봇패스 넣어주고요. 각선 트래핑 이후에. 자, 그대로 몸 누이면서 오버헤드킹. 자, 이거 그대로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리오넷 메시가 축구경기장에서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리오넷 메시가 완벽한 아르헨티나산 아트사커를 보여주고 있는 리오넷 메시입니다. 그려진 것도 예뻐요. 리오넷 메시...